한지 얘가 그잖아 어 그러네 간혹 거인에 대한 탐구심이 폭주할 때가 있어 항상 곁에 있는 부하 모브릿의 푸념도 끊이지 않는다 배고파 여러분 스파하지 말라니까 사람 말을 뭐로 듣는 거야 도대체 스포서리 나오면 그 주제를 좀 넘겨주세요 채팅을 좀 내 입장에서 한번 좀 해봐 알았지? 사랑해요 잠깐 좀 진지해졌어요 제가 자꾸 자꾸 초등학생도 이해해줘야 되는데 나이가 많다 보니까 미월 거인 좋아하네 아 얘가 모브릿이구나 얘가 계속 푸념이 끊이지 않는다 내가 제2장 제2와 일제의 숙첩 어 이래서 말이 필요한 거잖아 지금 어 미친 먹는 거야 저건? 어 구했다 내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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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서 지금 어그로 개 끌고 있네 지금 뭐야 뭐야 야 멍청아 야 잠깐만 아니 내가 지금 칼도 없는데 얘 때문에 들이댔네 놀래가지고 지금 와 와 와 거의 내게 먹힐 뻔했는데 저러고 있네 와 거의 내게 먹힐 뻔했는데 저러고 있네 반정력 우지네 반정력 우지네 다른 애를 좀 봐주겠니? 목덜미를 좀 내가 갖고 싶구나 네 파리 갖고 싶구나 이 단위가 갖고 싶구나 이 단위가 갖고 싶구나 우와 자 여기까지 온 김에 그래도 왼쪽은 좀 청소러 가야지 어 뭐야 뭘 좋아 아 저거 저 땐 필요없어 아 저거 저 땐 필요없어 좋아져 왜 말이 안타지지? 어어 아니 이걸 말이 아 자 가스 하나 먹어 가스 하나 먹어 잠깐만 저기부터 먼저 구하고 와야겠다 여기 어차피 메인이어서 다 초벌할 것 같긴 해 제 이름 뭐였지? 제 이름은 쟤부터 구하러 갑니다 냄새 잘 맡는 애 미케 음 미케 미케 엘빈이나 비슷하게 생기네 간단한 애는 한마디만 죽이면 되네 매우 쉽네 벌써 냄새 맡네 어? 잠깐만 거인이 갑자기 등장했네 아하 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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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가 보그 받고 갑시다 아 보그 필요해 보호 필요해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좋아 어 잠깐만 얘는 데리고 가자 얘 데리고 갈 만하네 어디니 모브릭 한지 쫄다고 하냐 그치 간다 원숭이와 침팬지야 얘는 탈길이 오지네 탈길이 오지네 자 구하러 갑시다 한 Sanctrin 라떼 사일gende 어 어 오케에 ihr 쉽죠? 자 이제 메인 미션 하러 갑시다. 다 구했어요. 이제 죄책감 따위는 없어. 다 구했어야 돼. 자 말, 말 얼른 와라. 빨리 들어와. 말이 나보다 느려 어떻게 된게. 아 기행종. 아유 씨. 겨드랑이 흔들어 대는 것 봐. 아. 겨터에다 뽑아버리고 싶다. 정면 그냥. 머리 그냥. 절단. 엽치기. 얘는 좀 어렵네. 오케이 들어갔다. 들어갔어. 가자. 차악.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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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다귀. 좋아.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웅이 왔네. 안녕. 사람들 이래도 모이고 있어요. 치료 한번 하고 갈까요? 자. 아이 저 한지 또 잡혔네 저거. 아. 나 저거. 저 한지 어떡하냐 저거. 야. 잠깐만. 야. 어. 한지 지가 탈출하네. 아 다행이다. 한지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흡이 있네 애가.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인마 니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정신을 못 차니 내가. 청소부 복장 있어요. 당연히 죽여도 되지. 뭘 그렇게 귀엽게 물어보니. 사람. 아 저기 거인 죽이는 거를. 어디 뭐 김밥솔로 하니? 다 그냥 다 죽여버려야돼. 애들 생긴 거 진짜 극혐이야. 내가 진격의 거인 이 게임을 하면서 원피스보다 더 몸매가 신기한 애들이 있다라는 거다. 깨달았다니까. 챕트라가 여기 있다고 나오는데. 오케이. 잠깐만 또 뭐야. 아 오케이. 구하의 친구들이 많네요. 다른 애를 좀 보려. 다른 애를 봐. 다른 애를. 리바이를 좋아해. 얘 리바이 갖고 싶어 하네. 어디서. 어디서. 내 남자를. 건드리고 있어. 니가. 니가 가질려고 그래. 어디서 감히 이거냐. 선은 분명히 해야지.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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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보급된 필요 없어요. 보급된 필요 없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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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누굴 꼭 넣어야 되겠다. 그런 건 신경 안 써. 어차피 리바이만 있으면 되니까. 자. 중앙에. 지금. 다른 미션이. 아. 잠깐만. 페트라. 페트라 오네. 저기 오네. 페트라 오네. 페트라 오네. 다 모인 애들. 오케이. 자. 다음은. 맵이 왜 이렇게 확대되서 보이냐. 어 됐다. 얘만 잡으면 돼 야 위에 있네요 15초 컷 아니 나 두명인데 얘네들 제외하고 15초 컷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간다 헛 15초 컷 불가능입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못한답니다 오케이 15초 컷 불가능입니다 이렇게 된건 템을 먹죠 다리가 단단해 아주 그냥 아저씨 다리에 산이 많네 근육이 두터워 근육대지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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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제 목만 남았어 야들야들아 목만 남았어 야들야들아 목만 남았어 호호 으아아아 친구들이 지금 얼마나 죽었는데 근데 이 와중에도 거인 연구중시한 어? 조사병단의 흔적인데 34회면은 얘네들이 몇기지? 얘네들이 몇십기이지 않을까? 한 80기, 90기는 냈을 것 같은데 거인이 의미가 있는 언어를 했다 내가 표정이 변했다 내가 경의를 표하는 내게 경의를 표하는 자세를 잡았다 근데 왜 돌아가지 못했지? 대화만 하고 죽였나? 그로프만 수고하셨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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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때니까 트위치 방송하시는 분 되게 많아졌다 나도 언젠간 이 높이까지 올라가야지 지금 내가 있긴 있나? 아까 그래도 꽤 올라가서 아 나 있네 나 지금 지금 많이 쳐졌네 지금 30이 정도 되는 것 같네 방송 마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도 아까는 11위까지 갔네 주로 이제 트위치에서 방송하려면 낮에 해야겠다 방송을 더 일찍 해야겠네 낮에 운동 가는데 이제 살찌림만 남았구만 포획 허가샷 거인을 기어이 잡아 올려놔 봐 대 특정 목표 구속병기? 이거 같은데 특정 거인을 구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새롭게 개발된 조사병단의 병기 쌓여있는 술통 안에는 7통의 철로 된 통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통에는 화살이 양극으로 된 와이어가 나선 형태로 수납되어 있다 활이 안에 들어있다네 이걸로 잡으려나 보다 어 지리네 와 이걸 술통으로 진짜 만들었네 영상이 많이 느릴까요? 영상이 한 9초 정도 딜레이가 있어요 트위치가 좀 딜레이가 심해서 눈빛 희망찬 어린애 장난감 사주라는 그런 눈빛 엄마 나 강아지 키우고 싶어 아빠 나 애완동물 사줘 이런 느낌 허락해줘 키우는 거 자 이제는 포획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죠 결국 한조에게 한조랜다 한조는 오버워치 너무 많이 했네 내가 한조는 오버워치 캐릭터고요 한지 한지 한지에게 협력하는 거죠 제2장 제3화 거인 포획작전 정신 너무 많은데 한지 한지 어 뭐야 방금 내가 왔던덴데 뭐야 어어어 또 뛰와 또 뛰와 야 기지개 그냥 목체개 일단 구한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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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네가 살려줄라니까 크으 쳐다보고 있는 것 봐 나 방금 최민수 아저씨인 줄 알았네 나 지금 눈빛 봤어? 아 어 어 오우 정면 쳐버려 그냥 정면을 정면 날려버려아 그렇지 목을 내놔라 자 캠 채우고 가스 채우고 어 뭐야 언제 왔지? 오늘 사실 한조 더빙했는데 그 유튜브 더빙하는거 한조가 라인하르트 개빡치게 하는거 더빙했는데 더 더 요새 더빙을 만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 진짜 고마운게 만화 그려주시는 분들 중에서 더빙을 해줬으면 하는 분들도 있어 자기가 오히려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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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아요 점점 이제 유명한 사람들 만화들도 더빙을 할 수 있게 더빙해서 따니까 지금 현재 나도 여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신 고마운 분들도 있어가지고 좀 더빙이 풍년이에요 이말년씨께서도 저희 조마문 유튜버 더빙 허락해주셔가지고 올렸잖아 점점 더빙의 스케일이 커져가고 있어 문제가 있다면은 더빙이 조회수가 많아야돼 사실 다른건 다 필요없어 다른건 다른건 다 필요가 없어요 다른건 다 필요가 없어 조회수가 없어 조회수가 문제야 조회수가 그런김에서 다 활을